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신학 컨텐츠 느에미아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지성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기독연구 느에미아에서 특별히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순시리 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신학학을 가르치시는 한국의 진정한 신학학자 권영경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도원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에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십니까? 평범하게 지내는 참인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입시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가고 그래서 허덕이면서 조금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 원서 검토하는 일이 일단 완료가 돼서 약간 한숨 돌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경 교수님과 오늘 1부 순서로 권영경의 인생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교수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교육교수의 인생 사회에 대해서 추억 한번 이야기하신 그런 격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부분 부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1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에서는 한 시간 정도 해서 제 개인 얘기를 좀 하긴 해요 제가 어떻게 쭉 지내왔는지 뭐 그러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제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권영경 교수님을 이제 뭐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 성격이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온화하시고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교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차도남 스타일이라고 차가운 노시남자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교수님 그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수님? 책이나 그런 미디어로 보는 모습으로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마초적인 성격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어떠십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날카롭고 차가운 것 같았는데 같이 지내니까 그냥 뭐 푸근하고 좋네요 뭐 약간 이런식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으면 조금 더 이제 학생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교수님 그렇죠 학생들하고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하는 편 편하게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멀리서 접할 때는 조금 이제 어렵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다가 이제 실제로 대하면서 그래서는 그렇지 않네 그러는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린 시절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저희가 이제 명적 최근에 너무 따끈따끈한 신간을 다루기 전에 저자의 역사적인 비명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이 책을 썻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영경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군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태어나신 어떤 곳 그리고 어릴 적엔 어떤 분이셨습니까 교수님 어떤 권영경이라는 아이였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이제 뭐 기억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경남 함양 아주 이렇게 산골짜기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 부산으로 집이 이사를 이제 왔고 소위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촌향도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들 셋 공부라도 시키자 뭐 그런 의도로 이제 부산으로 오셨고 그런 의도 배경에는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못하셨어요 소위 학벌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 이제 더 그런 열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저는 이제 이제 자랐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산에서 계속 살았고 서울때부터는 이제 대학으로 와서 서울 서울에 왔어요 대학 때부터는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녔고 네 자랄 때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그냥 간간히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보면 그냥 착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친척들 사이에서도 뭐 성격이 제일 좋으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끔씩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성격 좋고 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게 이제 한 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뭐 행복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들어졌던 어른들의 세계를 안다는 게 결국은 어른들의 위선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던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굉장히 괴로워했던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학교 이후부터는 중학교 수절부터는 많이 부딪쳤던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많이 싸웠죠 교회 전도사님하고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사님하고도 대판 싸우고 지금 어떤 걸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나한테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릴 때 휴일 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 그대로 진심으로 믿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교회가 꼭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당회의에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더니 두 개월 됐대 다른 장례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씩씩거면서 왜 반대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막 이제 암당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예배상을 짓는데 이중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내가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건데 기증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막 만들고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었을까요? 목사님하고는 어떤 때는 뭐 설교 듣고 나서 찾아가서 시비 걸고 목사님하고는 대판 좀 크게 제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결례가 되겠죠 그때로서는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막 엄청 목사님한테 퍼긋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비슷하게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대들었던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대들었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좌충우들 하면서 지냈던 성장기의 상당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질문 안 되고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에미아 출간은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네에미아 여기 교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간작하게 나왔는데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들이 상처 비판 충돌 부딪혀 신과 중태 이런 굉장히 엄청난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꾸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런 최근에 추가하신 교수님의 위선이라든지 또 그런 성장기견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성사학자인데 제 성경 읽기가 객관적이라고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제 성경 읽기는 철저하게 제 어린 시절에 소위 환멸 어린 시절에 가졌던 질문 그것들이 늘 바닥에 깔려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저를 꿈틀그리게 만드는 에너지로는 사실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냐면 외면적으로는 모범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내명으로는 기성세대와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깊어지면서 힘기울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별 이유 없이 자고 나서 세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의미를 쓰신 건지 그냥 그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3학년 무렵이면 이제 사실 그게 아주 깊어졌다 회의감이 짙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 근데 사실 약장사가 약을 지휘하고 지갑하는 자가 안 먹으려고 하면 그냥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한테 가르쳤던 분 교회가 실천 안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가짜겠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이제 드는 것이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비판적인 태도로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무렵에 대학 시절에 그 SFC 선교단체를 하면서도 선배들한테도 갖고 너는 어린애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그랬을 정도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칙칙해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잠을 일찍 못 자고 일찍 못 자니까 또 늦이 막히 일어나게 되고 그럼 또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뭐 이런 압순환이었던 셈인데 근데 이제 얘기하신 그거는 그 전날 저녁에도 그 전날 저녁에도 늦게 잔 것이니까 새벽에 새벽에 늦게 잤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침 일찍 눈이 떠졌는데 기분이 상쾌한가요 그러고 나도 모르게 제가 잔송가를 흥을 그리고 있는 아침 향생이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런 변화를 의식한 것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에요 그 당장은 그러고 있으면서도 의식을 못하고 있었지니까 근데 그야말로 그냥 자고 나서 그렇게 됐고 제가 뭐 의식적으로 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고 나서 찬송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태도가 사실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러니까 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제 아내 같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그때 저는 아내 보면서 참 나이브하다 아 사모님이랑 고등학교 때 아시는 일이셨어요? 대학 때 참 나이브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니까 내 편 내게 괜히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바뀌고 나서 처음 소위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의미 있게 느꼈던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브해서 제가 아니라 인생의 그 참 비극적인 면들 구조리한 면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처음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이브해서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아내 같은 경우도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게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소망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런 변화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비판적이니까 관계가 늘 좀 긴장되잖아 좋은 친한 사이에도 좀 약간 뭔가 석연차는 게 이제 저는 너 항상 걔가 문제인 거지 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도 조금 약간 긴장이 있었거든 진짜 근데 그 친구 만났는데 사회가 갑자기 좋아진 거야 그래서 속으로 어 이건 뭐지? 얘기하기 편하게 되지? 달라진 게 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생각에 아 내가 문제였구나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걸 그때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사실 그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작은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고난이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아 그래서 신학학 교수님이셔서 회심이나 중생이나 뭐 성역의 능력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자고 있는 게 아닌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게 시선하다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제 그냥 느낌으로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느끼고 나서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긴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 중의 하나는 그 무렵에 그 그 우리 조나나 에드워드 그 회심에 관한 책이 있어요 네 그 부흥에 관한 부흥에 관한 그 사람이 부흥 자기 그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대부흥에 관한 기록을 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책을 어떻게 구하게 되어서 이제 그 원서로 이렇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게 글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읽은 것만 읽고 말았지만 그 마틴 런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그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좀 읽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자고 나는데 이제 그렇게 된거지 어느 날 그래서 뭐 그런 근데 그 조금 더 길게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저한테 있었던 습관이 뭐냐면 성경을 들면 대표적인 구절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말은 멋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렇지 말은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제 그러면 그게 한동안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그 의미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아 이런건가 이제 그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인생이 된게 사실은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썩는 인생이잖아 그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게 아니라 그냥 그 뭐 특히 우리 보름 세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인생은 없잖아요 자식들 그러니까 결국 그것처럼 어머니 인생은 다 썩고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식들이 지금 어머니의 그렇게 희생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 그런거를 인생을 놓고 말하면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예수님은 인생만을 유튜브에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소위 경험적인 어떤 소위 커넥션을 찾아내는 거죠 말씀에 그러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러면 좀 풀리는 듯한 느낌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구절을 또 이제 마음속에 또 이제 이런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묻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때가 그러면 교수님께서 중생 배신 그런 걸 경험할 시점이 되겠네요 그전에 안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네 저에게 심리 마음은 늘 부정적인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좀 뒤집어 엎은 계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진짜 회심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신앙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 제2의 회심이라고 부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부를 수 있겠죠 여기서 교수님께서 코페린쿠스 전해라고 그냥 좀 어려운 말씀을 해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 그러면 그 지금의 사모님을 그럼 그때 당시에만 하실 건가요 이제 그전 1학년 때부터 같은 성교단체 있었으니까 그럼 사모님이 그런 회심에 영향을 준 그런 게 있을 거였죠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냥 알고만 있던 그런 사이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변했던 건 알죠 왜냐면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무슨 일을 맡아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막 비반적이면 실제 현실적으로 일할 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저는 말은 막히 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다가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게 확 느껴지니까 각각 있던 분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죠 교수님이 교수님이 영문학과를 나오셨는데 왜 가신 겁니까 영문학 과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제가 보통 대답을 합니다 이제 제가 화학과를 들어갔다가 이제 두 달 만에 때려치고 요즘에 들은 반수라고 그러더만 저는 어쨌든 3월, 4월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과로 바꿔서 제수를 했는데 그 전에 고3 올라갈 때 사실은 문과로 바꿔 달라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안 바꿔줬어요 이게 권정경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하만이 문과로 바꿔주면 서울대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절대 안 해준 것이니까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축 먹고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서울대 몇 명 보냈냐 이게 학교에 또 이렇게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학교에서 안 해줘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한다 그때 교감 선생님한테 하다 안 되면 재수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화학과 들어가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국가로 바꿔서 재수를 해서 뭐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점수 받고 점수가 뭐 잘 나와서 이제 잘 나와서 이제 이제 과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법대를 가라고 아주 강하게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인데 아주 강하게 저는 철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건 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을 겪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타협한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고 내가 가도 뭐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영문과라는 걸 이제 골라서 타협을 해서 간 거라 그래서 왜 영문과냐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가 심부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영문도 모르고 갔으면 상당히 많이 쓰시는 농담이시죠 교수님 그 당시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네 농담을 많이 하시고 네 교수님 근데 그 졸업하시고 나서 교수님 지금 이제 그 대신은 교단이 고신 측이지 않습니까 네 고신 이런 환경에서 어느 쪽부터 이제 존한 에도어즈나 로일리어즈나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웨스트 미니스터나 좀 뭐 켈빈이나 그런 이제 모주독인 교단에 신학을 가지 않으시고 보금지 교단인 고든 코넬에 가셨는데 어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고든 코넬은 좀 약간 조금 더 좀 이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고신 이런 분위기는 맞지 않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를 갔냐보다는 왜 고신을 안 갔냐 이거죠 우리나라 고신 시작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 될 무렵에는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교육학 대학원의 교수님하고 얘기가 좀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그 교수님 밑으로 가서 석사 과정을 하고 이제 뭐 유학을 가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신학을 하는데 이제 고신 생각을 뭐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제가 고신 그 신대원의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형 두 분이 또 이제 고신을 나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형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고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분위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대원생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근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었어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워낙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자꾸 접하니까 더 이제 반감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로서는 아 이 학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도 내가 맨날 싸우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근데 또 이제 우리 고신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곤조가 있잖아요 네 제 부모님도 사실 고신 정체성에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다른 교단 신학교 가는 건 또 이렇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장신 들으면 아 그건 아 이렇게 약간 구워먹고 하는 사람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막 그랬더니 네 근데 이제 유학하는 걸 그렇게 또 싫어하지는 안 하시는 분위기 네 그래서 이렇게 저로서는 제일 현실적인 뭐 방법 중에 하나다 바로 유학을 가는 거였고 물론 이제 유학 갈 때 가까이 계시던 이제 교수님 싱크 고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물으셨죠 왜 고신을 안 가냐 고신을 나오고 해야 이제 활동하는데 이제 어쩌면 고신사람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때 딱히 무슨 뜻한 대답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로 MD가 할 때 부터 신학 백원부터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쳐서 훌로에서 졸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단의 베이스 없이 사실은 공부를 했고 지금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워낙 특정 교단하고 관계없이 그냥 활동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고신을 안 간게 그런 첫 단수가 되겠죠 그때로서는 저로서는 그냥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이제 고등군의 신학교 보스턴 쪽에 있는 대표적인 고건줄 신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에 있는 훌로 신학교 그래서 고신에 계신 분들 굉장히 싫어하실 만한 훌로 신학교 같이 다니시고 나서 다시 동굴으로 오셔서 예일대학교 그래서 신학학사 그때는 이제 신학학으로 이제 STM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킹스 칼리지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려고 받았는데 그 영국으로 가셔서 어떤 주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영국 가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셨을거죠 제 인생에 심오한 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가게 된 것도 아마 이렇게 일이 좀 다르게 풀렸으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로 결정도 있기도 결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흔히 겪는 현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 과정 하러 나갈 때 이제 비자와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새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그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대사관에서 경험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겨서 안 가 그래서 그때 그냥 와서 바로 영국에 이제 네 분의 교수님에게 편지를 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식 어플라이 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편지를 먼저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오라고 해 주셔서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답을 받기도 했고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었고 했던 게 런던에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 계셨던 분이 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영국을 선택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런 아주 사소한 상황 때문에 런던 영국으로 가게 됐고 네 결과적으로는 더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러서는 어쨌든 런던으로 가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바울 서신 쪽 특별히 갈라디아서 저걸 이제 논문을 쓰게 되고 네 저도 이제 한 애랑 같이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하자마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유학의 의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거죠 교수님 네 그럼 이제 사모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한테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항상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하시고 사모님 그러면 이제 공부를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돈이 있었으면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으면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한국 교회도 그러면 또 이렇게 돈 대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기 그래서 이제 조금씩 후원이 없진 않았지만 사실상 뭐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도 그렇다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내한테 사실은 짐을 이렇게 빚을 많이 진 셈이죠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아내 등쳐먹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데 이제 사실 아내도 이제 공부를 바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 공부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그럴듯한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 격에 안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내는 뭐 감사하게도 사실은 뭐 그런 걸 이제 개의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필요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날 때 제 공부가 조금 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어쨌든 많은 시간은 일을 한 일을 해왔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중에 물론 섭사공부를 시작은 했었지만 끝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제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때 이제 섭사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마칠 수가 있었죠 영국에서는 4년? 5년이 되셨던 영국에서 4년 정도 되죠 네 바로 박사관을 시작하신 거네요 영국에서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박사 논문이 모범시베 군드 시리즈로 이제 출간이 나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박사 논문이 제목 그대로 이제 영어 제목이 에스토토로지 인갈레이션스 갈라디아서의 종말론 이제 핵심은 기존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논쟁이 3장 4장의 신학적인 논증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근데 그 신학적인 논증이 이렇게 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 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의롭다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약속의 성취가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울서신 중에 가장 실현된 종말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전제 속에서 이제 자극을 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6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 그게 이제 도모스 크리스투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아주 흥미로울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6장 2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바울의 율법관이 도대체 뭐지? 바울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로 말하는 그 율법관 사실은 핵심을 집약하는 표현으로 보통 생각하기도 하는 그 개념을 좀 조사를 하자 그게 이제 박사학의 애초에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뭘 했냐면 그 개념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와 율법이 연결되는지 교회 글을 한동안 읽으면서 사도교구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페이퍼를 하나씩 쓰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또 갈라디아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데 근본적으로 저한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5장, 6장하고 3, 4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5장, 6장은 굉장히 미래의 종말론적이고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교본적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3, 4장은 실현된 종말론이래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장, 6장이 갈라디아 상황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신학적인 논증은 오히려 5, 6장이 맞추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3, 4장도 결국은 미래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기본소의 작업 가설이 되겠죠 3, 4장이 미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걸 풀어가냐 할 때 이제 지도교수의 도움도 좀 받고 하면서 주제별로 칭의 하나님의 아들 약속 상속 그 다음 성령 하나씩 다루면서 이게 어떻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썰을 푼 거죠 굉장히 논문이 그게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의론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오는 의의 소망 우리가 어떻게 의의 소망이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중간 개념이고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상속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이미 이루어진 신의와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에 이르는 열쇠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이렇게 한 거죠 교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철저하게 교수님의 박사 논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없는 거네요 교수님 학교 논문에서 나오지는 않죠 제가 학교 논문에서 간략하게 5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그 구절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뭐 보금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바울서 신의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으로 와있고 완성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감과 시간 주화를 전제한 개념 제일 사실은 결정적인 게 고렌두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한 저는 다른 해석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교수님이 그런 해석 이 에스카탈러지 종가능적인 해석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해석자들은 자기 선경험과 선이해를 벗어난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의 신앙과 그런 고신에 달하고 있는 영적인 배경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수님한테 이성적인 결과를 봐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충돌하고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주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은 그러면 교회가 나한테 가르쳤던 걸 교회가 실천 안 하네 그러면서 약장사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보금은 진짜가 맞는 거에요 그건 뭐냐 그럼 우리가 갖자는 거지 우리가 갖자는 거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보금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 질문이 제 성경읽기의 안경으로 작용하는 것인가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보금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렇게 읽다고 보면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이 집요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읽건대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국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사실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대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회를 교회를 구약에 비유할 때는 항상 광냐 이스라엘의 입장에 놓고 얘기하고 출애굽은 분명히 했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비유 십자가의 경험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가난에 들어가질 못한 광냐길을 걸어가고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바로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린 거죠 제가 한 책에서 영적 축제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출애굽하는 바로 가난에 싹 들어간 거야 편리하게 짝이 없는 거지 그러면 광냐가 지워져 버리는 근데 사실 우리는 광냐를 살아가고 있고 신학 성경의 대부분 내용은 광냐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훈계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해왔던 문제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제 어떤 개인적인 변화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질문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결국은 그 경험들이 혹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처 충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원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향은 아니더라도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제 성경읽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형성하는 그래서 저는 제 성경읽기가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제 경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모든 해석이 이제 그런 성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게 제 경험 때문인데 그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성서 신약성서학자로서의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박사념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웨스트민턴 안양대나 이렇게 또 가르치시고 숭시대에서도 이제 가르치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데 기도경과 노예미아는 어떤 계기로 만나되시고 어떻게 의비투합해서 지금까지 해서 함께 사역 배워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 싶습니다 처음 이제 그 성상국 관련된 모임이었던가요? 그 모임 장소에서 노예미아를 처음 이제 소위 기획했던 그 교수들이 우연찮게 한 자리에 있게 됐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예 장소로 옮겨서 자리를 잡고 얘기를 막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온거죠 근데 저는 물론 웨스민스트에 있었고 그때 초기에 멤버들이 웨스민스트하고 관리는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이래저래 학교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안양대로 옮겨 있었고 다른 분들은 또 학교에 적을 안 두고 있기도 했고 혹은 또 뭐 다양한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네이미아를 그때 처음 시작을 했고 저는 학교하고 네이미아와 같이 하는 두집살림을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왔었고 그거 증가 좋은거죠 네 알겠습니다 발견하기 네 교수님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마무리할 시점인데 제가 백엄만 교수님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2년 13년 되면서 이제 어 네이미아 역사를 정리하는 책도 출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 심력을 평가하고 또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네이미아가 계속해서 사역해야 될지 또 아님 접어야 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성겨야 될지 많이 이제 논의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네이미아가 네이미아가 앞으로 10년 또 20년 지속가능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음 10년을 나아가니까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어떤 새로운 것도 이렇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으면 어떤 제도인지 일단 제도가 생겨나면 사실 조직 자체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네이미아도 사실 그게 일단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사실 멤버들이 먹고사는 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필요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지형에서 어떤 활동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네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좀 더 신학교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렇게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을까 네 이게 조금씩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부터 신학교 그림을 그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의 영역을 좀 더 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MD 시스템 신대원 나와서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그 제도의 시헌은 끝난 것 같아요 진작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전도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되지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제 목사도 되고 이제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자리 영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냐고 물었을 때는 답이 간단치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소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런 답은 오히려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리에 있으니까 역할은 하지만 퍼포먼스 외에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잘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짐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방해 끌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지금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전과는 다른 지형 속에서 지금 생존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 구조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흥미로운 그룹 중에 하나가 저희 똑똑한 평신도들 흔히 말하는 그 중에는 지금적으로도 사실은 배우는게 많은 대표적인 의사 같은 의사들 중에 신학공부 엄청 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집에 가보면 신학책이 꽉 찼어 근데 대학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제 친구 집에도 가보면 경영학 교수인데 맨날 신학책 들고 안 잡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뭘까 이게 지금 결국 자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알아서 해결하는 건데 저는 어쩌면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잘 담아내는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 리더십 자체가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는 아니라 어쩌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혹은 그런 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엮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림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표현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들을 바닥에서 좀 자라나고 있는 이게 새롭게 쑥쑥쑥 올라오는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엮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의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평신도 교육의 취지에 맞게 본질의 정보를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교수님이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연구해 오신 주제들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로마사나 갈라디아사나 이런 우리도 나오는데 앞으로 교수님께서 나중에 은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은퇴 위도 계속 학자로서 살아가실 텐데 교수님이 남은 이제 남은 생애 남은 생애가 좀 이상한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고 관심 있는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교수님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것들은 다 필요 때문에 제가 성서학이고 신학성서학자니까 이제 어쨌든 신학성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쓰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한 게 박사하기 과정에 했던 게 갈라디아서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고린도전서도 얘기하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넓혀가겠죠 이제 해나가면서 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역할이 공부에 에케데믹 한쪽으로만 승부를 내는 사람은 힘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이제 좀 소통의 이제 역할일 텐데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하지만 공부한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 그게 이제 제가 쓰는 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책인데 뭐 그런 작업을 조금 더 계속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몇 몇 권 나왔지만 이제 신작성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뭐 허락한다면 네 뭐 다른 이제 신작성서의 다른 책들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비슷한 책들을 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서의 메시지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것도 강의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아마 어떤 한 가지 작업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없어지고 하나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아마 그런 작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다뤄줬는데 저기 그래서는 못 보던 우리 교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교수님 네 그 채널 네이미아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네이미아에서 공부하신 고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글쎄요 사실 뭐 제가 뭐 이제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러시긴 할 텐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게 주체적인 신앙이 참 없는 경우가 많은 우리가 흔히 맹신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맹신도가 이게 소위 좀 이렇게 배움이 없거나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비판적인 사고에 아주 능한 교수님들 중에도 맹신도가 많아요 네 참 희한한 현상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냉철한 좀 사유 냉철하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사유 일상적인 사유와 연결이 된 네 그런 신앙적인 사유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신앙을 반성하면서 살아가려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소위 어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서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안 생길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개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학적인 의식을 좀 일깨우는 작업 사실 종교계획이 바로 그런 걸 이렇게 했던 셈인데 그죠 교회가 대신해 주던 것을 성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작업 중인 작업이 사실은 종교계획의 한 측면 중의 하나라면 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다른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소위 이 특별히 유명한 목사들이 대부분의 평신도를 대신해 준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영웅 숭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테고 또 이제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는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미래의 한국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장시간 함께해 주신 권영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 자주 뵙지 못하는데 채널 미이미아 자주 오셔서 녹화도 해주시고 네 말씀도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고 싶으면 네 네 네 자주 오실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1부 순서 마시고 권영영 교수님의 처서 2부로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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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